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조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과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과락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봅니다. 그러나 고 득점까지는 너무 안 바르셔도 이 과목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2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를 무엇이라 합니까? 그랬습니다.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 달랐다. 약간 표현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때는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이 잘못 나가서 이거 왜 이랬지?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건 뭡니까? 이건 실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실수이기 때문에 슬립에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하는 건데 슬립과 미스테이크 차이가 뭐냐 하면 미스테이크는요. 상황 자체를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도 내가 실수한지를 몰라요. 미스테이크에 대해서는. 자 제가 신호등을 딱 보면서요.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아 빨간불은 멈춰야 돼. 내가 바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브리크를 밟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랬지? 이게 슬립입니다. 판단은 참 잘했었거든요.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의도는 뭐냐? 빨간불이 써야 된다. 이걸 내가 상황을 잘 판단했는데 행동이 내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립. 아 실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스테이크는 뭐냐 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아 빨간불은 가는 거야. 빨간불은 써야 되는데 빨간불을 보면서 아 빨간불은 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러고 내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고 난 뒤에 남들이 내가 모르잖아 나는 빨간불이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당신 왜 왔습니까? 그러면 나는 당연히 왔는데 빨간불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읽어주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게 미스테이크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랩스카는 거는 건망증이죠. 중간 과정을 빼먹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이오레이션 가는 건 뭡니까? 정해진 규칙을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무시하고 하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호 중해지는 거 해야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신호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위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다시 말해서 상황 판단은 제대로 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은 것 슬립에 해당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미스테이크는 상황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목표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착각해서 행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슬립은 상황이나 목표의 해석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과 몸이 다르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를 잊어버리는 걸 랩스고요. 바이오레이션은 규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 이건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슬립과 미스테이크는 그 차이점을 잘 정리해 두시면 절대 혼란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22번입니다. 음압 수준이 70dB인 경우 1000Hz에서 순음의 폰치는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소음에 관련되는, 음에 관련되는 사항은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시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폰이 있고 소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소음에 관련되는 것은 폰을 소음으로 바꾸어주는 공식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랬죠? 이건 2가 들어가고요. 폰 마이너스 40에서 나누기 10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폰값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소음값을 계산해 낼 수 있고 폰과 소음의 차이점은 뭐냐면 소음은 그 크기가, 소음의 값이 소음의 크기의 배의 값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소음으로 듣고 있는 것을 2소음이 됐다라고 하면 아, 소리가 두 배만큼 커졌구나 이렇게 되고 1소음이 나중에 4소음이 됐다 그러면 바로 아, 이때 소음이 크기의 4배만큼이나 커진 값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소음인데 폰은 그렇지가 않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폰의 또 정의가 뭐냐 이랬을 경우에는 1000Hz일 때, 1000Hz일 때의 음압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1000Hz일 때의 데시벨 값이 바로 폰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40폰을 우리는 1소음으로 해주는 것이 소음의 정의가 되는 거죠. 뭐, 100cm로 우리 1m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왜 그러냐? 여기에 40을 넣어보면 40-40은 0이 됩니다. 0 나누기 10은 0이죠. 2의 0성은 1이 되는 겁니다. 계산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40폰은 1소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음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같이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명확히 다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0Hz를 했기 때문에 70dB는 그대로 70폰으로 오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음향 수준 축도로 나타내고요. 어떤 음의 폰값으로 표시된 음향 수준은 이 음과 같은 크기로는 1000Hz 순엽의 음압 수준이다. 말을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1000Hz 일대의 데시벨 값이 음압 수준이 폰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해 됩니다. 그렇죠? 23번. 쾌적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변화시 신체 조절 작용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추운 환경. 겨울 생각하시라고 했고요. 더운 환경 그러면 여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추운 환경이면 겨울로 갔을 경우에는 겨울은 뭡니까? 우리 몸이 36.5도라는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자동화된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몸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겨울철에는 외부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온도가 다 식어가지고 나는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몸의 뜨거움을 나타내는 피죠. 피. 이 피를 몸속으로 다 보내서 흐름이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피부적으로는 최소한의 혈액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이 피부 쪽으로 나와서 식지 않도록 왜? 바깥쪽에 있기도 피부 쪽에 있으면 바람이 분다든가 외부 온도에 의해가지고 자꾸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몸 중심으로 갑니다. 몸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직장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춥기 때문에 소름이 덥고 오한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한 하는 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더운 여름 쪽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 내 바깥도 뜨거운데 태양에 의해서 굉장히 뜨거운데 내 몸의 체온까지 하게 되면 나는 또 너무 더워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몸을 빨리 식혀야 되기 때문에 피의 흐름을 전부 피부 쪽으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물을 뒤집었으면 식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식기도 하고 또는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식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직장 온도 몸 중심에는 최소한의 혈액이 남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는 뭡니까? 땀이 나죠. 그렇죠. 땀이 나기 때문에 오한을 느끼는 것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발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발한. 발한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간단하죠. 그렇죠. 추운 환경이기 때문에 피부 온도는 내려간다. 당연하죠. 그렇죠. 추울 때는 몸 중심에 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직장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직장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몸 중심에 피가 많으니까. 그렇죠. 몸이 떨리고 소름이 든 오한을 느끼게 되죠. 피부를 경유하는 혈액순환량이 감소한다. 피부를 경유하는 혈액순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고온으로 가는 더운 환경으로 가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피부를 경유하여 온도가 피부 온도가 상승하고 직장 온도는 내려가고 발한 땀이 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온은 여름으로. 그래서 덥다 하는 거죠. 춥다 하는 건 한랭 환경은 겨울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원리를 알아두시면 편리하다. 그랬습니다. 외우는 것보다는. 24번. 다음에 각 단계를 결함수 분석법에 의한 제사리 연구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제사리 연구 순서는 FTA를 작성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탑 사상을 먼저 정하죠. 즉 정상 사상을 정합니다. 그렇죠. 추락 사망이면 추락 사망. 그런 다음에 왜 추락 사망했을까 하는 요인과 원인을 찾아 냅니다. 그렇죠. 작업 발판이 불량했을 거야. 안전대가 불량했을 거야. 안전대는 왜 불량해서 점검을 안 했겠지. 미검증품을 사용했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져 내려가죠. 그럼 이게 삼각형 모양이 되고 여기에 짝대기 하나 세워주면은 뭡니까? 나무 모양이 돼서 트리, 결함을 폴트, 트리를 나무 모양으로 분석한다. 이래서 FTA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자 정상 사상을 정하고 요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안에 게이트를 넣죠. 엔더 게이트, 오아 게이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FT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FT를 다 작성하고 나면은 뭡니까? 왜 이걸 했느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대책을 세우면은 제 사례 연구 순서대로 딱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정상 사상을 선정해 주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각 사상의 제외의 원인 이런 것들도 규명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FT를 작성한다. 게이트를 넣어서 엔더와 오아 게이트를 그려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석하고 계승 계획을 작성하면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리얼, 리언, 디귿. 기역, 리얼, 리언,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요.